와우! 와우! 오우! 와우! 아 그냥 맥 사실이 콕방해진다고. 그냥요. 그러면 되니까. 1단계가 된다. 이거 완전 일자로 들어갔어요. 일자로 들어갔어요. 멋있었어요. 이거 5미터라는 높이는 넘어야 할 숙제고 마음의 공포에 쓰는데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어떤 느끼는 어떤 행복감은요. 상상을 초월합니다. 막이나 불안감, 공포. 저 옷자는 3자로 딱 바꿔줬으면 좋겠어요. 그저 안 되나요? 그래, 저거. 어? 만약에 이렇게 딱 벗겼더니 옷 입다. 아, 진짜? 아니, 언니는 방법이 없어요? 언니는 어떻게 가르쳐주는? 없어요. 진짜.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? 네. 오빠, 저 배웠어요. 어떻게 돼? 그보다 더 높은 걸 뛰면 그게 복복이 된대요. 오빠 5미터가 무서우면 실전에서 뛰면 5미터가 안 무서워. 당연한 것 같은데? 결국 뭐 63빌딩에서 뛰지 왜. 우리 저 플러포머에 있는 코치님이 오늘 행정이 안 된대. 타월. 호동이 형 5미터 위험하대. 3미터 몇 번 더 해보래. 지금 5미터 유일하게 가능성 있는 사람은 언제 오니래. 아, 쟤는 타월한테 잡아주는데. 아까 놀래더라고. 내가 진짜 거짓말입니까? 진짜지요? 진짜지요? 진짜. 자, 시원해. 시원아 빨리 한 번 먹으러 가세요. 네? 드시고 오세요. 이런 목소리, 이런 목소리 들어놔야겠다. 드시고 오세요. 여기서 앉아가 솔직히 갈 때 이 외로움은 그 고통은 어떤. 어? 그걸 해냈다는 대게나 하면 소수로. 오케이. 우와. 우와. 진짜 많은 일이었다 진짜. 시원아 물 보지 말고 말 생각하지 마라 그냥 저 멀리 보고 또락 보라 그냥.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야. 네. 조금만 더 시간 주면 안 돼요? 이 맨반의 친구들 글씨가 더 무서워. 이걸 왜 깔아놔서 글이가 다 보여. 해. 여기가 내가 했던 얘기들. 야. 지훈아 봐봐. 우리가 영향을 다 하는 일이 있었는데. 내가 도와줄게. 아 형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? 마리 마리. 지현이 마리. 지현아 3미터하고 똑같다. 네? 3미터하고 똑같아. 형 조금만 시간 줄어. 그래요 높이도 공부를 이겨내야 된다. 지현아 어차피 성김에 가야되 계단으로 내놓으면 또 트라우마 생긴다니까. 생각만 하지 말고 네가 언제부터 그리 생각을 하고 살았노? 절대 안 다친다. 지현씨 화이팅. 고개만 고개만 기다려라. 됐다 잡아라. 그거 잡고 밑에 보지 말고요. 야 앞에 보라고. 아니 떨어. 죽을 자리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다리를 보고 뻗으라고. 자 발끝 너머로 물 보면 돼요. 발끝 너머로. 지현씨 화이팅. 할 수 있어요. 어깨 빼고. 둘 셋.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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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안 되니까. 멋쟁이 멋쟁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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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현아 가수 벅타지. 와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너 엄청나고 네가 해낸 거 아니야. 멋쟁이 멋쟁이. 파이팅. 파이팅. 형님 자꾸 이렇게 넘어갈 때요. 내가 이게 넘어가면서 5미터까지